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투표자 수를 2020년 총선이나 2018년 지방선거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은 가볍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당대표를 비롯한 부정선거운동을 파헤치기 위한 그 결과로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일이란 것은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심각한 일이고 민주시민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사전투표 거부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가 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당일투표에 참여하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선대위는 부랴부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전투표자 수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묘안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 이상으로 만드는 일종의 선거공작이 시작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미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2월 3일 날 중앙일보의 장구슬 기자는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걱정했던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 증가를 민주당 측이 어떻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가를 강력하게 의심케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합니다. 내용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3월 초 하루 10만 명의 감염자 확진자가 넘을 것 490만 명의 격리때는 사회의 유지가 우려된다. 이런 아주 대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 가운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3월 초순과 중순쯤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과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방송의 숫자를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1일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0만 명 정도의 최대 확진자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이면 70만 명 정도고 70만 명 정도가 7일이 격리된다면 490만 명 정도가 격리 예정자가 된다. 그 경우에 우리 사회의 물류체계나 사회의 필수적인 시설들이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저의 논평은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거꾼들이 꼭 원하는 답이 바로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우편투표로 몰아넣게 되면 거뜬히 500만 표 가까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기사의 독자 의견 난에는 490만 명 격리 운운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적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10만 명 정도의 최대 확진자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이면 70만 명 정도고 70만 명이 7일씩 격리한다 하면 49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어떤 의도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사를 접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예단합니다. 신민 T님입니다. 부정선거 490만 명.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논평은 더 많이 조작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시니클하게 그렇게 T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또 다른 T님은 조작질을 하려고 밑밥을 살살 까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90만 명이면 살살이 아니라 좀 과하게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490만 표 조작이면 우편 투표를 490만 평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죠. 그냥 선거판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진자 수 증가와 우편 투표 증가에 대해서 사활을 거는 겁니다. 신민 Q님은 그냥 우편 투표 400만 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저의 논평은 훤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사전투표 조작해야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사전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니까 좀 불편하지?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그냥 관외 사전투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진자 증가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냥 Q님이 묻는 겁니다. 다음은 신민 N님입니다. 그냥 감기 가지고 계속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조작하려고 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예리한 겁니다. 보통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확진자 490만 명까지 3월 초순 정도 되면 그냥 강제로 집어나가 우편 투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시민들이 저마다 분석 결과를 내는 겁니다. 제의님은 이렇습니다. 그 격리된 490만 명이 우편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할 게 뻔한데 이재민이 당선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런 작전 펴는 사람 꼭대기에 양정철이나 이근영 씨가 옛날에 4.15 총선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근영 씨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통 시민들이 딱 머리 위에 그냥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딱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격리된 490만 명이 우편 투표할 예정이잖아요. 민주당이 부정선거할 게 뻔한데 이재명이 당선되겠네요? 이렇게 제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D님은 또 이렇게 합니다. 슬슬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하라고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찬성이 24명이고 반대가 1명입니다. D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D님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확진자가 섞여있는 PCR 검사도 줄을 서서 하면서 왜 투표는 우편 투표를 합니까? 왜 우편 투표를 합니까? 선관위 관계자들 답해보세요. 답하기야 힘들 겁니다. 본인들도 자발조한 것이 아니니까. 이미 부정선거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진자 우편 투표 방안을 인위적으로 사전투표 자수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사전투표 부정선거 추진으로 그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인 대표 박주연 변호사는 국민 1,005명을 대신해서 서울행정법원의 2월 4일 금요일 날 긴급히 행정소속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다음이 들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4항은 거소 투표 이른바 우편 투표가 가능한 자를 선원, 군인, 외딴섬에 거주하는 자 또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가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자가격리자는 병원에 기가하는 사람이 아니며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정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도 2월 초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선거 당일이나 사전투표일인 2020년 3월 1일을 모두 격리해서 해제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자로 하여금 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2월 9일부터 5일간 거소투표를 신고를 받는 위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대선 불복운동도 요원의 불꽃처럼 그렇게 번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슬픈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는 공정선거 자체가 실종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조작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침묵하니까 선거가 없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선거가 쇼가 돼 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선거가 쇼쇼쇼가 돼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